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와! 오늘은 여러분들께 깜짝 놀랄 일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경제TV 6월 1등, 그리고 2분기 1위, 상반기 베스트 파트너까지 3관왕을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바탕 위에 저의 노력이 더해져서 정말 좋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과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오프라인 강연의 시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도 저희가 하는 방식을 알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방송사에서도 저희가 항상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300%를 8개월 만에 내는 모습도 보여드렸었고 MTN에서도 2개월 만에 140%, 어마어마한 수익률, 그리고 MBN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익률을 보더라도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과거의 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변치 않는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텐텐백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트렌드를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매집 패턴입니다. 매집 차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는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1등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궁금하시죠?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똑같은 매매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매매 방식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주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꾸준한 승률을 자랑하는 게 바로 저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5개월 동안 같이 한번 해보실 분, 지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트리플 크로운 달성 기념으로 5개월 큰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이벤트를 짧고 굵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5개월 VIP방송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인데 주식에 대한 기법과 추천주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이제 023490-444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방송 중에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후반기 좋은 결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대장정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주식이 빨간 주식이 되기를 지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빨간 주식 파이팅!